또 차 소리 네 아이고 싸우고 계세요? 싸우고 계세요? 아냐 아냐 야스나 빠져나갔어 피자요? 피자요? 네네 우선 다 죽었어요 어 나이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? 네 아이씨 이런 아이씨 아이씨 칼킬 딴 애가 쏴줬네 온다 온다 너 총알 쏘지도 못하고 죽었어 흔히 있네 리엘 있네 저기 어디야? 그 집 뒤에 계속 있어요 1층집 1층집 어 여기 아 다 박았어요 이쪽 이쪽 잠시 UNP 그리고 이쪽 왔어요 이쪽 1층집 왔어요 왔고 아 만지로 못 갈 것 같은데 네 오나요 여기 오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끝 끝 다 잡았긴 했는데 다 죽으셨어 외로워라 아 뛰는 걸 좀 제가 빨리 뜰 것 같아 나이스 느꼈다 눈으로 나이스 눈으로 다르템! 다르템! 아이고 아 두팀이었어 두팀이었다 하나 더 뛰어요 아 이걸 못잡았네 어? 하나 뛴다 뛴다 어? 아씨 이럴 해우소에 한 명 들어갔어요 네 하나 들어갔어요 아 근데 나 총알 없는데? 클릭 됐다 나 이제 뚫을 수 있어 사고집 안에 2층에는 안보여 쿵쾅거리는 소리 나 2층 집 소리 어? 술탄 제가 먼저 가볼게요 잠깐만 아 내 뜨거 지연더 저 사이가거든요? 먼저 가볼게요 피좀 채우기 나 지연더 지연더 인터넷 도전 하나 기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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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뭐야 불기절 도와줘 빨리 빨리 저 가요 마무리 뭐야 마무리 마무리 뭐야 혼자 다 잡았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사이가 쩐다 아니 대킥 누가 가져왔어 내가 쇼 좀 해볼까 내가 쇼 좀 해볼까 얘를 말이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슛 거기 한 명 뛰어간다 어디요? 그쪽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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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왔다고 똑같은 똑같은 경로로 한 명 더 왔다고 네 네 두 명 아 얘네는 안 보이나 그쪽에 있어요?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 얘네 바보 아니야? 한논한테 다 죽지 왜 어섭십요 하니까 다 죽었어 그치? 아 아 감사합니다.